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료분석의 기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자신감이 부족한 단원이 유전 단원이에요.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공부도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지만 사실 결국은 또 유전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확 붙지는 않아요. 현장 강의에서도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 읽어보면 유전 단원은 네버엔딩 스토리야. 끝나지가 않아. 공부를 해도 해도 점점 어려워지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료분석의 기술 자분기는 유전에 대한 집중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유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입니다. 아무쪼록 자분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강좌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자분기 강좌에 대해 소개를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게 올해 개념 강좌가 2020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이었는데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아야 그 문제의 유형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통해 내가 푸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실력 개념을 우리가 습득을 하면서 이 실력 개념의 목표는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내가 푸는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간파하고 나면 문제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그런 추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추가 조건들은 기본 개념만 갖고는 바로 파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0 철두철미 개념 완성반에서는 그러한 추가 조건들의 모든 경우의 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게 바로 실력 개념. 그리고 나서 킬러 로직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그리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의 흐름들을 잡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전 파트는 점점 보기 선지나 본 질문에서 확률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 계산에 대한 빠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확률의 의미, 저러한 확률의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푸는 스킬도 여러분들에게 전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실력 개념, 그리고 킬러 로직을 통해 우리가 유전 단원에서 미리 알고 배경식으로 닦아 놓으면 이제 무엇을 해볼 수 있다? 최신 기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적용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유형들을 우리가 습득해 보므로서 아, 실제 내가 공부한 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념 강좌에서 소개했었던 유전에 대한 문제 파악, 조건 분석, 그리고 문제풀의 우선순위, 문제풀의 스킬, 그리고 최신 기출 분석까지를 우리 함께 해보았으니까 이제 이 자분기를 통해서 총 8주 동안 유전에 대한 실점 확장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자분계에서 우리가 목표라는 건 뭐냐면 개념 완성반에서 습득했던 유전의 킬러 로직을 적용하는 훈련을 좀 더 해야 돼. 지식적으로 어떻게 풀면 안 알고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 사람이라는 게 아직 완전히 최하가 안 되게 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연습을 좀 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속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아직은 훈련이 덜 됐다라는 증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개념에서 최신 기출 분석을 해보았지만 기출 문제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인 거지 기출 문제 똑같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분명히 변형이 돼서 축제가 되거든. 그런데 그 변형의 근간이 되는 게 기출 문제라는 거야. 여전히. 그래서 기출에 대한 변형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 시즌쯤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신유형들을 계속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또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그 신유형 대비까지 자분계에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EBS에서 제시한 연계교제 내 신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더러 생명과학은 비연계교제이긴 하지만 7대함정이라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에서도 신유형을 실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유형은 아직 평가원 모의와 수능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출제 사례에서도 일부 출제가 되기도 해요. 평가원에. 그래서 EBS 연계교제 그리고 비연계교제 포함하여 그리고 교육청 기출까지 감안해서 자분계에서는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확고하게 훈련을 하도록 할 겁니다. 실제 작년 자분기를 기억하는 N수행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분기가 신유형 대비에 되게 효과적인 강좌 및 교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분기는 사실 한종철티하면 여러 강좌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자분기에 가장 큰 애착이 있어요. 컴팩트하지만 학생들에게 유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좌에서 너무 자랑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최근에 유전 문제의 경향을 보면 문제 자체에 대한 조건문석은 점점 단순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반면에 보기선지나 본 질문에 확률계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훈련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 최근 평가원과 수능의 난이도에 준하는 자료들과 문제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보기선지에서는 현재 경향의 내용대로 반영을 해서 확률계산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다소 난이도 있는 보기선지들도 개발을 해서 훈련에 활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분기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생님, 자분기를 들으려면 개념을 굳이 안 들어도 되나요? 저는 혼자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해 개념 강의를 꼭 들어야만이 자분기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Q&A라든지 수강 후기에 종종 읽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작년 강좌는 재작년까지의 기출을 반영을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거고 올해 개념 강좌는 작년 수능까지의 최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새롭게 진화한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올해 2020 철투철미의 개념 완성반의 경우에는 실력 개념하고 이 킬로로직 부분이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력 개념하고 킬로로직 부분은 반드시 올해 개념 강의를 들어주셔야 올해 버전에서의 자분기 수업을 원활하게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최신 기출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은 혼자 풀어도 되지만 반드시 올해 2020 철투철미 개념 완성반의 실력 개념과 킬로로직 파트는 유전 단원 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자분기 수업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다시 반복을 하자면 한종철의 킬로로직의 체완은 필수라는 거 물론 제가 자분기 강의에서도 각 주제별로 초반에 킬로로직의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개념 완성반의 수업을 했었던 부분들 하지만 그 부분을 매우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올해 버전의 개념 강의를 꼭 들어주고 수강을 하는 게 수업에 대한 완성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 강의에서도 상반기 때 그런 경험을 아는데 아직까지 현역들은 문제를 풀어오는 빈도가 좀 적어요. 그런데 인강 수강생들은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업 전에 예습으로 반드시 강의용 문제 제가 수업에 진행하는 강의용 문제를 최소 3회독은 해줘야 돼.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조건들은 숙지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줘야 좀 더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분기는 예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부의 비중을 수업 후 복습에 좀 더 비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친구들은 미리 문제까지도 풀어보고 채점까지도 해보고 수업을 들을 텐데 어찌되었든 간에 수업을 듣고 한종철 T의 방식대로 따라 풀어보는 거지. 공부한다, 배운다라는 것은 기존의 나의 방식보다 좀 더 나은 방식들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한종철 T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을 해주는 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인 공부량 그리고 충분한 반복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노파 시험에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할 때는 매주 누적 복습이 필수예요. 이 강좌를 만약에 정상적인 시즌에서 듣고 있다면 당연히 4월에 이 강의를 시작을 했을 텐데 4월달, 5월달 걸쳐서 6월 중순쯤에 이 강좌는 완강이 됩니다. 현장 강의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한 달만 지나도 사실은 공부한 내용을 금방 까먹어요. 우리 피디님 최근에 본 영화가 뭐죠? 신과 함께 2를 보셨겠네요. 신과 함께 2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당연히. 그렇게 재미있게 집중 있게 봤던 영화나 또는 책, 드라마. 사실 몇 개 컷만 기억나지 그렇게 재미있게 집중해서 봤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풀어서 맞췄고 그리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만 지나도 사실은 그 공부했던 것이 흔적만 남아있지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스피드 있게 그것을 대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한 것을 그 이후에 충분히 반복하여 채화를 하고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수업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 그것이 점수화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복을 드리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면 자분계에서 수업 들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 수업 들은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적해서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실 때 디테일한 풀이 과정도 메모해 두고 고민해 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각각의 문제에서의 핵심, 출제 의도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킬로로직을 어떻게 우선순을 잡아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사고의 흐름을 메모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수강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효과. 당연히 자분기는 유전에 대한 집중 훈련이기 때문에 집중 훈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유형별 신속한 문제 파악이 필수겠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논리적 분석 능력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킬로로직을 충분히 쓰다 보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정해준 그런 순서대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 게 문제풀이의 순서가 과연 정해져 있겠는가. 초반이야 각 유형별로 포인트, 포인트를 알려주고 그 포인트, 포인트를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제가 정해주긴 하지만 실상 어느 정도의 레벨을 오르게 되면 각각의 문제마다 조건들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풀이 순서가 100%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장 좋은 단계는 뭐냐면 제가 알려드린 킬로로직 또는 문제풀은 스킬에 대해서 순서에 연열이 하지 않고 프리스타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보기선지에서의 핵심이 또 뭐겠어요. 확률 계산이죠. 점점 확률 계산이 어려지고 있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통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음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유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남은 기간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잡음기를 통해서 생명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다른 과목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번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